밤과 낮의 길이가 같다는 절기상 춘분도 지났지만 일교차 큰 꽃샘추위가 절정입니다.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도 기승인 만큼 환절기 건강관리 유의하셔야 하는데요. 가벼운 겉옷으로 체온 유지에 신경 써주시고 미세먼지가 잦은 봄철인 만큼 KF80 이상의 마스크 착용으로 면역력 높이는 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만큼 산불 등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